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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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탄아버지, 근데요. 우리 친구들 중에서요. 막대 부리고요. 울고요. 엄마 말 잘 안 듣는 친구들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 선물 가져오셨어요? 어? 누가 그랬어요? 쩨와! 쩨와! 아니야. 쩨와, 맞아요. 쩨와, 맞아요. 쩨와! 근데요. 아, 그들은 비 헤이. 예, 근데. 아, 메이비. 아, 인스타랍이 오케이. 그리고요. 학부 안 먹는 친구도 있어요. 괜찮나요? 밥을 안 먹었어요? 네. 그들은 내 런치. 예, 그리고요. 맨날 달걀만 먹고. 오오오오. 그럼 안되죠? 그럼 사탄아버지 리스트에 딱 나와요. 오오오. 하지 마요. 누가 그랬을까요? 네, 네스트 이어 여기 다 봐주세요. 그럼 안되겠지요? 네에에에에에에에! 그러면은 모두 다 찾겠으니까..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선물을 하나씩 다 줄게요 네 그러면은 누구부터 줄 거예요? 이게 누굴까? 필립! 필립이 어디있어요? 필립이 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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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립이 나오세요